사실 정국 씨를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원래 정국이한테 샤이 머스켓이 안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갈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방역을 틀어서 정국 씨한테 이제 생일 선물로 드렸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거의 주인이 태훈 씨였어요. 어? 왜? 나 하나 왔던데? 어 너 왔어? 네. 뭐지? 잘 먹어. 잘 먹어. 야 다행이다. 나 너한테 안 준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 전달해. 난 누가 준 거야? 아니야 다 갔을 거야. 다 전형이 죽겠지. 그 제3의 인물이 보낸 거 아니에요? 회사에서 왔어? 네. 형님 제가 차에 준 거 있거든. 아 그래요? 다행이다.